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정화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전직 대통령 모욕 조기 수사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분 물타기 용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전 사위가 취직하여 대통령 부부가 딸 가족에게 지원하던 생활비가 끊긴 시점을 계산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씌울 수 있다는 것인데 검찰의 발상은 정말 가당치도 않는다며 이것도 이원석 총장의 퇴임기념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충성 선물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수사가 자그마치 4년째다. 4년 동안 전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탈탈 털었지만 제대로 된 결과 하나 내지 못한 검찰이 뇌물 운운하며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려고 하느냐며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괴자 추적은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안겨주기 위한 물타기 수단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야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로 고개를 조아리기 바쁜 검찰의 굴종적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선봉대를 자처하는 검찰의 무도한 작태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한 여권의 강한 비판과 사과 요구에 대해 민주당 상금부대변인을 지낸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살인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유관표명 정도는 몰라도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할 필요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국장의 극단적 선택 책임 소재에 대한 설전을 벌이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고 말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과 성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1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 맛수에 출연한 서영주 소장은 저도 그 청문회의 장면을 봤는데 송석준 의원이 좀 고약하게 도발을 했어요 라며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의원이 발언이 맞죠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300만원짜리의 명품 디올백을 받았는데 그걸 권익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 받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25년 동안 권익위에서 본인의 모든 삶을 걸고 부패 방지 업무를 했던 분이 그것을 말을 못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말하자면 심리적인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딴 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게 서 소장의 주장입니다. 서 소장은 그러면서 본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괴감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을 받지 않았다면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 라며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실은 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된다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본인에 대한 살인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서 어떻게 본인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지 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절한 사과까지는 인정할 수가 없다. 유감 표명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해 권익위원장을 지낸 당신의 책임은 없냐는 식으로 도발하니 거기에 대응하다 거친 언사가 난 것이다.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살인자 표현을 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소장의 말입니다.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 돈, 나랏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돈을 벌어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겨울철 에너지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했으며 러시아는 유럽연합 천연가스 수입량의 40%를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었으나 전쟁 이후 유럽으로 향하는 가수관 밸부를 잠그면서 에너지를 무기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공장 가동과 겨울 난방에 큰 문제가 생겼었고 유럽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이는 세계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석유 생산의 주요국이 위치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까지 더해져 전쟁이 계속될 경우 에너지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까지 겹쳐서 올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쟁이 큰일이네 난방비 많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걱정을 할 때 누군가는 이런 뉴스를 보고 에너지 분야가 돈이 되겠네 난방 관련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나겠네 하면서 이런 뉴스들을 위기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추가 수입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육체적인 노동은 덜하면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건물들의 건물주가 있고 고급 외제차들은 왜 이리 많은지 경제가 어렵다는데 명품 매장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동네 식당에서는 음식값 천 원을 올리면 손님들이 끊기는데 몇십만 원씩 하는 고급 식당들은 장사가 더 잘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대표적인 투자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투자가 바로 주식투자입니다. 선진국들은 부동산 투자보다 금융투자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년도 없고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10만 원을 갖고도 한 끼 밥값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0만 원을 갖고도 하루 일당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남아있고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언제라도 현금화가 편리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뭘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올해는 AI, 전력 부족에 관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저한테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 한 종목인 대원전선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에 뉴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4월 25일 목요일에 무료 이벤트 급등 종목입니다 하면서 당시 눌림목 부근에 있던 대원전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수가격은 물론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 80% 이상 수익은 물론 최고가까지 들고 계셨다면 1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는 이미 전략 매도해서 수익을 챙겼고 5개월이 지난 현재 가격을 보더라도 AI 테마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러져 조정을 받아 가격이 낮아진 상태이지만 지난번 안내드렸던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여전히 수익 구간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바닥 구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을 안전한 종목만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잘만 보셔도 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금융투자 접연 확대를 위해 시청자와 함께하는 100%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549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 한 종목만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을 하시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종목이 뭔지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5498번으로 뉴스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이분들께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에 수혜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 한 종목만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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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